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을 복용해도 유방암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갱년기학회는 최근 열린 동계 워크숍에서 폐경기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의 사용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30여 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가 오히려 대장암 발생률을 낮추는 등 갱년기 증상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의들은 논란이 된 유방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만 적절하게 받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